벙커원, 벙커원, 벙커원 라디오 강원 선생이 명리학 강좌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믿는 거는 이제 지식인 강원의 인문학적 소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원이 명리학을 한다면 인문학적 관점에서 명리학을 재해석을 해서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을 툴을 프레임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바로 그 강원의 명리학 강의가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시키시지 못가? 차 먹는가? 아 명리학 싶구나 명리 좋아 공부해야 그러면 노후에 하는 것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나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명리 운명을 잃다 도서수 출판 돌베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루에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철학박사 강신주의 다시 또 비상경보기 4강 그럼 우린 어떻게 하지 2부 3월 31일 강연 우리 현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정 사랑 동료의 인류의 사랑과 관련된 거죠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공동체에 그래서 이제 부르조아 사회나 근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을 거실에 침실에 카페에 어떻게 가둬놓을 건가 이게 핵심이었고 가두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끼서부터 신경숙 모든 문학엔 인류의 와 노숙자에 대한 사랑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고민 자살률 지금 11연패 중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치근한 마음 이런 것들을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인가 아침에 아침에는 자야 되거든요 보통 6시에 자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자요 글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잠도 못 자고 가서 했죠 사실 그때 그 뭐 시사통인가 그걸 안 했다면 염색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얼떨게 잠 좀 잘까 그런데 잠도 좀 안 오는 피곤함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머리 만져주면 잠이 잘 오잖아 그래서 염색을 하고 탈색을 하고 이러면 한 서너 시간 걸리니까 자자 그래가지고 디자이너한테 너의 예술원을 불태워봐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지간에 공동체의 그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복원할 건가 이건 지금 우리는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왜 옆집 사람을 왜 내가 돌봐 매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그 사람이랑 매번 시끄럽고 층간소음 있고 막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죽이고 싶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는 짓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해된 게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역사를 쫙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우리를 교육시키는 이유는 제가 누누히 얘기했잖아요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다 기본적으로 좌우지간 아이가 말을 해야지 심부름도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비유를 드렸잖아요 일본 아이들이 우리 식민지 지배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일본말을 모른다는 거야 때려서 쫄깨을 할 수 있지만 일을 시키려면 말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처음에 막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일본어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되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어를 스스로 배워 잘 살려고 이러면서 조선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 와중에 말을 이렇게 배우다가 그걸 가지고 오랑캐로 오랑캐를 이기듯이 탄생한 게 저 같은 인간이에요 저 같은 인간 이건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채찍이기 때문에 이 채찍을 거꾸로 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언어는 글이 탄생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언어에 대해서 레비스트로스가 글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얘기하잖아요 거대한 건축물이 있고 피라미드 아시죠 만리장성 있었을 때 언어가 같이 탄생한다 문문자 사회에서는 지배와 억압이 없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글 많이 배워야지 정신노동에 참여하는 거 아시잖아요 육체노동 했고 노가다도 뛰셨고 했던 저희 아버지 같은 거 항상 저한테 얘기했다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펜떼 돌리면서 산다 저희 아버님은 그게 부러웠나 봐요 펜떼 돌리고 사는 그 모습들이 일하면서 우리도 그래서 지금 서울대 보내려 오는 거야 서울대를 가게 되면 제일 펜떼를 굴릴 것 같은 거예요 돌아보면 최고급 노예가 되는 거지 이집트 피라미드 공사 현장에서도 분명히 잡혀온 애들 중에서 말 잘 들어가지고 십장로를 타고 있는 놈들이 있었겠죠 이해 되시나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배웠다라는 걸 자랑하지 맙시다 제대로 배웠으면 체제에 적응해야 된다고 저 같은 인간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간혹 가다가 우리가 많이 배웠다 그래서 지성적이지 않다 지적이지 않다라는 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 지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억압이 없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쓰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자고요 아이한테 말을 많이 가르쳐주고 많은 지식을 얻게 하고 아까 냉소주의를 얘기했지만 그것이 끝내는 한 사람을 고립화시키고 한 사람을 지배받기 좋은 조건으로 만드는지도 몰라 내가 영어 공부를 졸라게 많이 하는 이유는 외국 여자를 사귀어서가 아니라 재벌이 나를 부리기 가장 좋은 조건으로 나를 만드는 뿐이에요 자랑들 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어떤 점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많이 마이크를 잡고 책을 쓰고 글을 쓰지만 이 글들이 묘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굉장히 재밌는 거죠 왜 나한테 철학을 가르쳐줬지 왜 나한테 말하기를 가르쳐줬지 왜 나한테 언어로 사회하는 법을 가르쳐줬지 왜 나한테 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사람들은 모든 좋은 저자나 사상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언어라는 치명적인 지배의 무기를 해방의 무기를 쓸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많이 배운 부모는 많이 안다라는 이유로 못 배운 아이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가 뭘 알아 안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때때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베이컨이 아는 것이 권력이다라는 통찰이 이루어야 되고 때때로는 아는 것에 저항해야 될 때도 있어요 냉소주의를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 바닥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 시골의 순박한 처자처럼 우리는 너무나 알아서 기는 것이 연습이 되어 있는데 전혀 인간한테 굴종하지 못했던 아이가 도시에 들어왔었을 때 직장에 취업했을 때 누가 그 아이의 엉덩이를 만질 거예요 감히 무슨 말인지 알죠 염소가 엉덩이를 딱 만지면 염소를 고아먹었던 그 여자를 누가 만져 감히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 요새 참 재밌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이 피곤한데 염색을 한 이유 중에서도 정서적 붕괴 이것도 있어요 철학대 철학 지금 개정판을 쓰고 있는데 6년이 지났어요 실질적으로 편집의 묘를 발휘해서 900페이지대로 막았지만 뒤에도 사전을 제가 만들었고 철학사전을 그거를 원래 편집체로 하면 1000페이지가 넘었는데 지금 약 40%가 더 늘었어요 지금 그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철학이란 철학사 작업을 마지막 마지막 하는 거죠 지금 막 너무 힘들어요 왜 옛날에 철학대 철학 탈구했을 때 결마겸이 왔는지 요새 와서 알았어요 머릿속에 천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이 가잉되면서 이렇게 시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느낌 있죠 가잉되면서 잠도 잘 못 자고 지금 요새 그래요 상태가 다시 또 개정을 하면서 그 상태가 알더라고 철학사적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거를 책으로만 남길까 이러다가 동영상의 시절 아니에요 동영상의 시절 70주 강요를 벙커에서 1년 반을 할 거예요 매주 동영상으로 남겨서 접으려고 철학사 작업을 그래서 지금 7월 7석날 7월 7석 줄잖아요 7월 7일날 매주 목요일에서부터 1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매주 안 빠지고 철학대 철학에 있었던 거 말 못했었던 거 동영상으로 다 남기고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할 거고 1년 반 수강료를 다 내야 돼요 환불 없고 우리는 환불 같은 건 없어요 몰라요 여기 김호준 김호준이에요 가격 정하는 건 다 김호준이야 김호준이 돈 필요하면 훅 땡길 거고 뭐 그럴 거예요 여기서는 못할 것 같고 오후에 세미나실 같은 데에서 한번 1년 반 동안 가는 거죠 가가지고 동영체라 서양체라 그게 이제 책 나오고서 좀 쉬었다가 7월 7일서부터 매주 할 거니까 1년 반이면 꽤 긴 시간이에요 사실 빡시죠 그러니까 웬만한 웬만한 그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뭐 어준씨가 무슨 뭐 염색연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될까 모르겠어요 본인이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공식처럼 외워놓으시면 돼요 기껏해서 그 여자한테 그 남자한테 사랑을 찾고 있고 사랑을 주려고 하고 옆에 있는 아이를 안 돌보는 식으로 우리는 훈육이 됐다라는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옆집 아이가 귀여우면 내 아이가 입었던 옷 주면 되는데 그럼 그 집이 안 사잖아 자본주의는요 깨알처럼 우리가 쪼개져야 물건을 많이 팔아 옛날에는 손이 사람 입었던 거 입었었잖아 근데 자본주의는 개성을 강조해요 당신은 개성이 있어요 뭐 이런 거지 심지어 우리 정신도 분열해요 남자친구를 만날 때 당신의 자아와 직장에 다닐 때 당신의 자아와 친구를 만났을 때 당신의 자아가 다르니 뭔지 알죠 옷이 다 달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본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자본주의는 붕괴하는 거예요 개성 개성 개성이 좋은 건가 이건 의심스러운 거죠 개성이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기초를 해가지고 유대와 연대 있죠 전체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억압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지금의 개성은 엽서랑과 무관한 거예요 내 물건을 산 거를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되고 누군가 물건을 주는 건 내가 안 쓰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다 쪼개는 거예요 체제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문학도 보면 잃어버린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해 주는 문학들은 거의 여러분들이 안 읽어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책에 저기 뭐야 가방에 있는 소설책들 다 찢어버려야 된다고 정신승리의 책들이잖아요 지금 깨알같이 그 작은 것들 그냥 그 남자 그 여자 이렇게 밀실에 갇혀 있어요 사생활 발톱에냐민이 어떤 책에 이렇게 썼어 근대 자본주의사의 특징은 뭐냐면 깨알같은 사생활의 세계다 사생활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사생활이 공적생활 사생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사생활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어느 사이인가 기독교회 다니는 사람 있죠 제 강의를 들으면 하도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 싫어해요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니까 신 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만둬야 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보면 싫어 죽겠어요 수정주의자들이에요 수정주의자들 대충 대충 겸사겸사 혹여 천국이 없을 수 있으니 강신주말이라도 좀 들어보자 뭐 이런 양다리 그런 것도 하지 말아요 인문학자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나쁜 놈들이야 인간은 인간끼리 가는 거예요 누누이겠지만 다람쥐가 일요일날 교회 안 간다 다람쥐보다 못해서야 인간이 쓰겠어요 절대 그 쓸데없는 짓도 하지 말고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교회도 보면 기독교도 봅시다 예수의 사랑이라는 게 애인에 대한 사랑이었냐고 불교에서 자비가 자기 아이에 대한 자비였던 적이 어디에 있었냐고요 사찰에 가봐 기와이다 최소한 우리 동네 노숙자를 위해서 기와 불사를 해야지 자기 아이 서울대 가자고 쓴다고 또 장사를 해요 또 중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도대체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종교가 붕괴됐어요 지금 종교도 신경숙문학이랑 별 차이가 없어 뭔 차이에요 지금 언제 예수가 내 아이돌 보자고 얘기를 했어 공동체적 가치였고 인간의 가치였잖아요 심지어 노마인마저 사랑하자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최소한 그거라도 좀 들어야지 계속해서 애들 이제 또 입시철 대박 내 아이 붙으라고 또 시따르타한테 세존한테 석가문이한테 졸라게 빌어 자비의 화신이 미쳤어 이 시발 노비밖에 그리고 압력 들어가 나는 500일 기도 들어간다 100일 기도 들어간다 의미 없다 진짜 남루예요 제가 봤었을 때 왜 중세적 질서의 가치 그거를 다시 내가 떠들어야 되는 거야 사랑과 연대라는 가치를 너무나 뻔한 건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지배의 공식에 따르면 다수가 유대하면 소수는 붕괴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깨알처럼 쪼개야지 지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쪼개져서 그런 거예요 쪼개지면 힘이 없었잖아 아시죠 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반 아이를 보놓고 너희들 시발놈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애들 저항한다 한 명씩 학생부실에 부르면 돼요 산산히 이간질 시키면 된다고 선착순을 왜 시키고 경쟁을 왜 시키는데 1등이 다르잖아 2등이랑 10등이랑 그거 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학에서도 상대평가니 절대평가니 뭔 개소리야 상대평가하면 안 되죠 당연히 줄을 쓰게 되는데 끝나는 거야 유대는 다 유대와 연대를 어떻게 가로막을까 그 방법이 경쟁이에요 경쟁 경쟁은 두 가지라고 선착순이랑 똑같아요 먼저 들어오는 아이는 편하게 해줄 것이다 서울대 간 아이는 편하게 해줄 것이고 대기업 간 아이는 편하게 해줄 것이고 정규직인 아이는 편하게 해줄 거야 반대로 제일 뒤에 뒤쳐진 사람은 또 한 바퀴 돌 거예요 선착순 해봤죠 고등학교 때 우리 전두환 아유 나쁜 새끼라고요 우리 교륜 시간에 뭐 했는지 하면 우리 저 교륜복 입고 시내에 행군을 했어 고등학생들이 우린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해병대 다니다가 부상 입은 사람이 교륜선생으로 온다고 부상 입어서 대위나 이렇게 마치고 왔으니 얼마나 속상해 우리를 그분은 술이 깬 걸 못 봤어요 나는 그런 데서 살았어 말도 안 되죠 선착순 와 학교가 축구부가 있었어요 운동장이 너무 넓어 정규구장이란 말이에요 학교가 선착순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어느 학교는 너무 좋은 학교가 있어요 100미터를 뛰는데 대각선이어야 100미터가 나오는데 결승점에 도착을 하면 관성이 있잖아 더 뛰어야 되잖아 그 교문으로 나오는 학교 있어 옛날에 거기 지나갔는데 애들이 훅 나와 어디 뭐지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간성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넓어서 선착순 힘들다 선착순을 이기는 방법 뭐예요 보조를 맞춰서 뛰면 되잖아 똑같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해돼요 똑같이 들어가면 되잖아 돌고 그냥 걸어 똑같이 미세하게 앞에 딱 서서 하나 둘 셋 싹 들어가면 되잖아 이걸 허용 안 하지 그러니까 몽둥이로 패는 거예요 채찍과 당근이라는 건 경쟁의 논리란 말이에요 뒤에서 후려치는 거예요 뛰게 만드는 거야 살아야 되니까 뛸 수도 있고 편하려고 뛴다 이렇게 되면 게임은 끝나고 우리는 그게 성공한 거예요 지금 그 선착순이잖아 먼저 뛰어야 된다 학원 보내고 이러면서 산산이 갈라섰잖아 거기서 진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안 떼서 줬다고 그러니 자살하는 거야 누가 그들을 자살하게 만들었냐면 1등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자살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들을 안 끌고 들어왔어 1등 했다고 된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지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아주 중세적인 문제 중세적인 문제 내가 싫어하는 예수의 사랑을 지키면서 좀 살라고요 사생활의 사랑을 몰지 말고 어쨌든지 간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철학 대 철학을 고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이 뭐냐면 불교 부분이에요 불교 부분 왜냐하면 김선우 시인의 발언 김선우 시인을 좋아하니까 발언이라는 소설을 썼을 때 제가 해제를 달았어요 민음사에서 하는 책 그랬더니 어떤 중의나 어떤 교수가 내가 의상을 싫어하니까 의상을 모르고 공격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아니 소설 해제 책 좀 팔아먹으려고 쓴 글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놈도 또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철학 대 철학을 다 고친 거예요 의상을 초토화 시켰고 의상을 초토화 시키다 보니까 법장도 초토화 시키고 그냥 다 초토화를 시키면서 양이 A4를 100페이지를 쓰는 놀라운 불교에서의 가르침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삼법인이라고 그래요 삼법인 제법 무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영원한 거 없다 이거의 적용은 뭐냐 하면 늙었다고 속상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그랬을 때 그 나는 언어의 습관일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10살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나 일기장에 썼던 그 나가 지금의 난가요 아니죠 우린 변한다고 계속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괴로워져요 나는 젊은 모습이 내 모습인데 거울을 보니 쭈글쭈글쭈글하면 속상하지 그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제법 무화가 첫 번째예요 법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법의 도장이니까 불법의 도장이니까 가장 확실한 거지 두 번째가 재행무상인데 재행무상이 뭐냐면 어쨌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변한다 항상 되자 무상하다라는 얘기인데 무상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무상 왜냐하면 사랑을 또 얘기해야 되니까 자비를 유대를 연대를 무상 무상이 뭔지 아세요 무상 더 덮잖아 더 덮는 거예요 더 덮는 거 아세요 무상만 보면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무상을 딱 들으면 우리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이야 시바 인생은 무상하다 이러면 무상을 잘못 이해한 거가 된단 말이에요 무상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고 집착이 있으면 무상을 들으면 화가 나 변하는 것들은요 무상이란 말은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변화하는 것들은요 우리를 힘들게 해 많이 그런데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조금 있으면 벚꽃이 피고 지금 피고 있죠 벚꽃이 좋아요 바람에도 질 수 있고 스스로 떨어져서 떨어지기도 해 꽃잎은 벚꽃 있죠 그 살아있는 벚꽃 조금 이따 지금 펴 있을 거고 또 질 거야 한 1, 2주 전에 남의 남의 쪽 그쪽에 갔었을 때 복숭아 꽃이 피니 우리는 원래 복숭아거든요 원래 도화 도화 아시죠 복숭아 복숭아가 피고 나서부터 밤꽃이 필 때까지 우리 농사가 끝나야 돼 알아요 그러니까 복숭아 꽃이 딱 시작하면 농사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복숭아 꽃이 피면 복숭아 꽃잎에서 마지막 술 마셔요 농민들은 원래 그래서 무릉도원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꽃은 참 예쁜데 다음에 농사 들어간다 뭔지 알죠 그래서 참 슬픈 거야 그런데 그게 복숭아 꽃이 그러니까 복숭아 꽃이 필 때가 판판이 놀던 마지막 날이야 겨울에서는 놀긴 놀았는데 추워서 못 놀았잖아 이제 놀 만하니 복숭아 꽃이 피는데 조금 졸라게 일해야 돼요 소처럼 그러니까 그때 복숭아 꽃이 피었을 때 마을에 잔치도 열고 술을 마시고 그거 지내는 거예요 그 벚꽃 복숭아 꽃 그게 좋은가 가장 아름다웠던 벚꽃 모양 복숭아 모양을 플라스틱으로 정교하게 만든 조화가 좋은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뭔 선택할래요 복숭아 꽃 지는 거 그거 그런데 왜 오래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왜 플라스틱처럼 오래 살려고 그래요 무상이라는 걸 알아야 될 때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 덥다라는 거예요 더 덥다 더 덥다 너무 예뻐 예쁘면 가지고 싶죠 예쁜 사람 있으면 가지고 싶죠 만나고 싶죠 잠도 자고 싶지 그 사람이랑 영혼이 있고 싶지 예쁜 복숭아 꽃이 만지고 싶죠 만지면 떨어진다 만지면 떨어져요 내가 가지면 떨어져 사랑하는 게 생기면 가지려고 하는데 가지려고 그러면 그걸 떨구게 돼 있어 이해되세요 뭐를 알아야 되는지 알지 사랑을 하게 되면 만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벚꽃이 예쁘면 손을 대면 안 돼요 내 아이가 예쁘면 만지면 안 돼 죽어 우린 어찌 살아야 되죠 전전긍긍해야지 놀라운 사실은 전전긍긍해도 상관없어 벚꽃은 져요 시발 이게 뭐야 잘못하면 인생무상이 나오는 거야 그게 하지만 다시 돌아가보자 우린 뭘 선택한다고 플라스틱 조화를 선택해요 벚꽃을 선택해 벚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건 지지 나로 인해서 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 때 아프죠 아프잖아 내가 좋아했던 벚꽃인데 확지만 아프잖아 그럴 때 자비라는 게 생겨요 무상을 알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포함해서 아버지 어머니 벚꽃서부터 구름까지 노을까지 모조리 무상하다는 걸 알면 그것이 사라질 때 아파 이걸 자비라고 부른다고 원효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체 대비라고 그래요 한몸 같다 동체 크게 비자가 보면 안이빌자의 밑에가 마음심자로 돼 있어 마음이 굉장히 꺼리 꺼려지는 마음이 자비라는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이에요 자비라는 마음 가져 보셨나요 노숙자 볼 때 보셨나요 무상한 사람들 보셨나요 고추골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지면 저 새끼는 계속 누워서 노숙자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플라스틱을 생각하나요 무상이라는 걸 아나요 조금 있으면 다시 꽃들이 필 때 꽃들을 응시하세요 꽃들을 아끼라고 이뻐 보이라고 보면 볼수록 아프단 말이에요 그게 죽는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의외로 건드리지 않는 거 함부로 혹여 바람이 불면 커다란 신문이나 비닐 가지고 막아줄 수는 있지만 그걸로 지는 걸 막지는 못해 그런 거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무상하다고 여기서 자비가 생긴단 말이에요 무상한 거 보시나요 부모가 무상한 게 보여요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면서 꽃처럼 떨어지고 있는 부모가 보이나요 그럴 때 아낄 수 있을 텐데 어제랑 오늘이랑 마찬가지로 보이나요 플라스틱 조화처럼 어느 날 문득 올걸요 꽃이 지는 것 같은 느낌 무상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이렇게 넣어놔야 된다고 많이 영혼을 꿈꾸고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무상은 참 덧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플라스틱을 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나한테 살아있는 벚꽃 복숭아 꽃을 선택한다 얘기했죠 대신 집에 가져오면 안 되지 꺾으면 안 되죠 입사귀가 떨어질 테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떨어지는 걸 봐야 된다고 허지만 채소와 나로 인해서 떨어져서는 안 돼 이걸 자비라 불러요 이걸 생각하는 정치권은 한 마리도 없어요 이 새끼들이 우리가 없듯이 여러분들도 안 돌보잖아 누굴 돌봐요 지금 누굴 돌봐왔어요 아무도 안 돌봤잖아 흔들었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하면 더 예쁘다고 가지 흔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흔들면 받고 조금 있으면 많이 가르쳐줘요 자연이 참 아끼던 것들 애완견이라도 키워요 애완견 한 10년 살잖아 고양이도 사람이 키우면 10년 살고 길거리에서 자라면 한 1, 2년 살다가 죽어요 고양이들이 나보다 빨리 죽잖아 무상한 걸 봐야지 고양이가 장난치고 이래도 무상한 걸 봐야죠 그래야 아껴주지 그래야 아껴준단 말이에요 무상이 뭔지 아시겠죠 처절하게 알아야 된다고 더덥구나 나도 계속 변하고 건강도 없어지고 소멸되어 가는구나 그게 보여야 된다 아이고 저 노숙자 저리 저리 살다 죽을까 꽃으로 따진다면 좀 좋은 데서 꽃을 피고 살아야 되는데 저 개천에 처박혀 있네 아파야 되는데 우리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몰라 자기가 꽃 같다라는 걸 몰라 전혀 자기를 안 아껴 얼마나 치근해요 여러분들 삶이 제 삶도 그렇고 뜻대로 안 되고 시들어가고 지고 아시죠 아파지기도 하고 때때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꽃잎이 지듯이 나도 어떤 외적인 것 때에서 흔들흔들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아껴야 되지 그러니 조심해서 지켜야 되죠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헤어질 때 인사를 했어요 자중자해하라고 자기를 무겁게 여기고 자기를 아끼라고 꽃이 자중자해해야지 상대방도 자중자해하게 해줘야죠 여기서부터 유대와 연대는 시작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강신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유대가 커플이나 카페에 갇혀있고 밀실에 갇혀있다고 그런다 사랑해야지 안 돼요 오늘서부터 꽃들을 사랑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돼 사랑하면 알아 그게 무상하다라는 걸 내가 하나만 정해요 동네에 있는 꽃 한 송이만 정하고 이뻐하고 이름도 붙여줘 이름을 뭐라고 붙여줄까 마인워터 그 꽃잎 마인워터야 아침에 나와서 인사해요 마인워터한테 마인워터 안녕 일교차가 심한데 잘 지내니 정을 붙여 그러면 그때부터 보인다 마인워터가 시들어가고 있는 거를 내일 아침에는 볼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알죠 꽃잎 떨어질 때 간들간들하는 느낌이 든다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도 그러고 살래요 지면 뭐해요 시발 내년에 또 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한 노숙자가 그런 꽃이란 말이야 무상하다라는 걸 배우고 무상하다라는 걸 자각을 해야 된다고요 간혹 가다가 젊었던 모습 이뻤던 모습 왜 사진 찍어두려고 그러는 그 절절함들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쁜 풍경 왜 찍으려고 그러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 더 덥잖아 우리도 더 덥고 우리도 치근하다 여러분들 죽어요 다 뒤진다고 다 무상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아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걸 알아야 된다 아주 아프게 그래야 여러분을 아껴요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방치하지 무상을 가슴 속에 딱 아로새기면 처음에는 허무해져 시발 다 지내 나도 죽고 이렇게 되다가 한참 지나면 그러니 아낀다 내 손으로 나를 떨구진 않겠다 나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도록 하진 않겠다 떨어지는 거 아프지만 받아주겠다 꽃잎을 모아서 주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11년째 있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이잖아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그래 아무도 안 돌보는데 문제다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천여 년 전에 원효가 저작거리에 왜 나갔었고 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왜 스님들이 동물들 풀들을 그렇게 함부로 안 바비려고 애썼는지 그 하나하나들 무상하다 무상하니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플라스틱 꽃보단 복숭아 꽃이 좋다고 플라스틱 꽃 좋아하면 돼요 안 지거든 그러던가 더덥죠 이해되죠 그 묘한 역설을 가슴에 알면 알면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아이가 영혼이 살 것 같으니까 학원 졸라게 놀리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학원 보내겠어요 영혼이 뭘 살아 이걸 어떻게 품어 나갈 것인가가 문제죠 아마 기독교라면 낡은 지혜지만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제가 봤었을 때 다 아는 것 같아요 사랑은 그런 거라고 사랑은 행복을 같이 갖추는 게 아니라 사랑은 아픔을 품는 거야 아니다 하는 거죠 아닐 비자의 마음심자니까 지면 안 되는데 지면 안 되는데 진다 지면 안 되는데 진다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부모가 돌아가신다 아닌데 그래도 보는 거예요 감당하고 직면하고 품어주는 거야 마무리를 하고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린 거꾸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커플에 갇혀져 있다면 어차피 애인이랑 갇혀져 있다면 거기서부터 한 걸음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 말고 동물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아 고양이여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꽃이어도 될 것 같아 집에 꽃 하나 키워보자 화분 하나 사서 집에 꽃 하나 키워서 마인워터 마인워터라고 부릅시다 싫어하지만 김춘수 시인을 싫어하지만 김춘수 시인의 말이 일정 정도 맞으니까 이름을 불러줘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야 내 꽃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키우면서 조금씩 조금씩 키워봐서 배웁시다 그렇게 해서 바깥쪽에 무상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그때 돼서야 아끼게 되고 영혼에 집착해고 뭘 가지려고 그래요 뭐를 가지려고 그래 뭘 가져서 뭐해 초등학교 때 가지고 싶은 게 대학교 때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우린 그립이 변하니까 지금 졸나게 갖고 싶은 그 학위 돈 나중에 더 나이 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아 꽃잎한테 필요했었던 건 바람 막는 거였지만 그쵸 시간이 지나서 꽃잎이 다 떨궈진 나무한테는 다른 게 필요한 법이에요 무상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마저도 거기서부터 이렇게 처절하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마리는 그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택했어요 플라스틱 조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꽃이라고 그 꽃이 지나 아픔을 품어주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건 힘든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다 출발하면 돼요 아시겠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그 꽃 때문에 내가 아픈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즐거우려고 그러고 슬퍼지려고 그러면 헤어진다 저 두 사람 그리 헤어질 거야 남자가 시발 취업도 못하고 이러면은 시발 이 새끼 만나면 너무 우울해 헤어져야지 이렇게 될 거라 그렇게 될 것 같지 느낌이 안 그럴 것 같아 모르겠어요 이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무상이란 단어 예쁘죠 시타르타가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타르타가 마지막에 죽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타르타의 죽음과 관련된 경전이 열반경인데 열반이 두 뜻이 있어요 자유를 얻었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봤다 집착 안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죽은 것도 열반이라고 그래 죽은 것도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시타르타를 좋아했던 어떤 아이가 시타르타한테 고기를 주죠 그 고기가 상했어 인도라 나이 든 시타르타한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폭통나고 설선하고 이러잖아 그 근처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 아이가 얼마나 지금 막 황당해요 내가 좋아하는 시타르타 선생님인데 내 것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자기가 깨우쳤었던 보리순한데 그 강가 쪽으로 갔어 그 마지막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아단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딱딱하다 옷 좀 벗어서 4벌 정도 옷을 벗어서 좀 받쳐다오 그리고 죽으면서 그 얘기를 한다고 네가 가서 꼭 전해라 그 아이한테 괴로움과 고통과 자체 계엄을 갖지 말라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게 마지막 시타르타예요 힘들다 이러기가 힘들다 많이 힘들다 그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게 자비예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이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 거기서부터 출발합시다 더 덥다 집에 가서 부모 만났을 때 꽃으로 한번 봐요 남자친구 꽃으로 한번 보고 자꾸 남자친구 저렇게 보면 저 새끼 졸라게 건강하네 이런데 좀 이따 훅 훅 간다 취업도 안 되고 그래요 무상이란 말 뭔지 아시겠죠 그것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조화가 되지 말자 조화라는 게 뭔지 알죠 무상한 세계에 안 변하려고 발보등 치는 거 집착하는 거 가지려고 하는 게 딱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지 말자 꽃이에요 버틸 때까지 이쁘게 피다가 어느 때 떨궈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자중자의는 뭔지 알죠 바람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자기를 아끼면 그건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죽어요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죽는다고 사랑은 그 정도 깊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좋을 때 좋은 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픈 것 같아 아픈 거 빚자라는 글자가 좋잖아 그래서 아유 그렇죠 그걸 견디는 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총선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세상이 예뻐 보여요 뭔가 해탈된 것 같고 그네 언니도 치근해 보이고 저 한 채 앞도 모르는 것이 온 국민이 자애로워지는 거지 이게 한 3, 4개월은 필요해 무상한데 권력이 저리 무상한데 저것도 모르고 날뛰고들 있구나 잠깐 필요해요 잠깐 아셨죠 이거 도움이 돼요 정신승리 한 일종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자요 그냥 알아서 자 이제 중요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창 그리고 주짐 메이안?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집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회사 출판 생각 뒤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안녕하세요 용산에서 가장 믿음가는 조리 PC 전문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당장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들어다 던지고 싶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 저희 컴스테이션이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강국에 걸맞게 믿을만한 조리 PC 컴스테이션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해 주십시오 011-892-5568번입니다 우주 최강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저희 컴스테이션이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딴지스에게 F1 같은 존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요즘 나는 책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책은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딴지일보 읽은 척 매뉴얼의 애독자였으니까 유시민 고전은 직접 달려들어 읽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너부리의 읽은 척 매뉴얼을 읽어라 읽은 척 매뉴얼은 고전들의 뒤틀린 소개이자 색다른 비평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고전과 맞먹는 유사 고전이다 고종석 그는 딴지일보 역사를 통틀어 가장 딴지적 글쟁이다 김어준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부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분을 배송해드립니다 광장 있죠 광장에 이명준 기억나죠 포로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남쪽으로 갈래 북쪽으로 갈래 아무도 안 갔던 사람 양쪽 다 안 좋으니까 상태가 우리가 통일이 되려면 통일이 되려면요 그 가늘다란 선이 넓어지면 통일이 돼 우익이냐 자익이냐 남과 북이냐 갈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명준이라는 사람 이명준 최윤훈 작가의 광장 그 사이에 찡기는 사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김수용으로 따지면 남한에서도 김일성 만세라는 시를 부를 수 있고 북쪽에 가서 네 그네언니 만세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가능하면 돼 그래서 최윤훈 작가의 모든 작품들을 보면 그 중간에 찡겨있는가 그게 중간에 찡겨있는 사람이 해색인으로 보이면 안 돼요 적이냐 동지냐라는 거친 이분법 속에서 우리 정부를 공격하면 너는 자익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사회에서는 통일은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명준 그러니까 최윤훈 작가는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갔어 반공포로들이잖아요 그들한테 물어봤다니까 북쪽으로 갈 사람은 가고 남쪽 있으면 남아라 이러는데 아홉 명인가 가 씨발 아무데도 안 가 이 사람이 있었어 그 아홉 명이 포로수용소에 가보면 그들은 중립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남쪽도 북쪽도 아닌 거야 왜 내가 너희들을 선택을 해 하지만 재미있죠 그 광장이라는 소설은 어떻게 되냐면 인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죽어 그곳은 인도는 한반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명 최윤훈의 모든 작품이 그래 회색인은 왜겠어 백색도 적색도 아닌 회색인들 회색인이 아니라 그들이 정상으로 보여야 된다고 휴전선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 졸라게 많아져야 된다고 대부분이 거기 모여 살아야 돼 나는 적도 돈지도 아니고 자도 우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졸라게 많이 늘어야 돼요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극렬하게 더 가까워졌어요 아주 날카롭게 그 사이에 서면 발이 잘리게 아주 날카롭게 만들었다고 그네 언니가 김정은이도 나쁜 새끼들이야 나쁜 년이고 김구가 왜 거길 왔다 갔다 했게 거길 왔다 갔다 해야죠 왜 우리가 분단이 됐는데 이 세상에 제일 신기한 게 뭔지 해서 우리나라 분단이야 미국이 일본이 독일이 폐망했지 그러니까 시발 이 나라를 쪼개는 거야 동독서독으로 오케이 쪼개는 거 맞죠 왜 우리나라를 쪼개 일본을 쪼개야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미국이랑 소련이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우리를 누가 생각했어요 누가 분단을 시켰어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었어 독일이 쪼개는 건 용서가 된다고 일본을 쪼개야지 그런데 우리 기득권 세력들은 북쪽에서 소련 오니까 소련 편 들고 이념이 앞서서 이념이 앞서서 대립을 한 게 아니에요 남쪽의 소련이 왔으면 우리 소련 편을 들었을 거야 기득권 세력들은 뭔 이념이야 김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속지 마라 이 새끼들한테 왔다 갔다 했잖아 김구 죽었잖아 김구가 바로 이명준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아직 살아계세요 최윤호 작가가 그게 우리 문학이라고 휴전선에 서 있어야 돼요 아직도 남루하다 시발 이대교 율르기 공격 21세기인데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생겼던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세계사가 우리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도 자이기지 우이기니 일베니 자빨이니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비용신들이죠 개새끼들이에요 다 그걸 떠들고 다니고 미친놈들이죠 계속 이명준을 죽이고 있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안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답답하죠 그거 보면 개새끼들이에요 다 뭐 지금 총선도 얼마 안 남았지만 개새끼들이에요 다 정치하는 새끼들이에요 씨발놈들이죠 진짜 여기까지만 욕을 할 거야 오늘까지만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칼라 많이 썼잖아 지금까지 또 반복할까 가볍게 힘들어요 비상경보기로 됐어 내 얘기는 그 책에서 보였잖아 난 너희들 하나도 존경하지 않는다 개새끼들아 유신잔당 같은 새끼들 자기 기득권만 생각하는 새끼들 한 번도 중간에 찡겨서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도 못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갈라스게 하고 나쁜 새끼들이죠 오늘도 이명준은 물에 빠져 죽어요 여러분들은 이명준이 무섭기 때문에 남쪽에 속할 거고 북쪽에 속할 거예요 병신들처럼 그 중간에 강구하게 서 있어야 돼 회색인을 왜 썼는데요 최인훈이 왜 김수영이 김일성 만세를 썼을까 한국에서 그 정도 외쳐줘야 자유가 있는 거고 그쪽도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까먹지 말아야 된다고 항상 까먹지 말아야 돼요 아파 죽겠어요 최인훈 작가가 마지막 썼던 글이 할아버지가 썼던 글이 바다의 편지야 바다의 편지 단편 그거 읽고 울었어요 나는 사실 그거를 kbs에서 패널로 나갈 때 2, 3년 전이다 그걸 정했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걸 낭송을 하셨어 내용이 뭐냐면 이명준이가 인도양에 빠져 죽었잖아 남쪽도 북쪽도 못 사고 자꾸 선택하래 남쪽과 북쪽을 가운데 딱 서야 되는데 그래야 통일이 되는데 남도 북도 아닌 사람들이 휴전선에 다 모여들었을 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득권을 못 유지하잖아 여기를 날카롭게 하는 거야 보수 세력이 있으면 그게 날카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공식 있잖아 보수 세력은 북한과의 대리 진보 세력은 왔다 갔다 하고 공식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누구랑 통합하면 안 되지 갈등을 유발해야지 전쟁처럼 권력을 강화하는 게 어디 있는데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명준이는 인도양에 빠져 죽었다고 죽었어요 죽었어 근데 시발 구해야 되잖아 민족이 바다의 편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해골이 마지막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 이제 몸이 썩어서 살도 없어지고 제 왼쪽 눈으로는 물고기를 가요 어머니 기억이 멀어요 까물까물해요 조금 있으면 어머니도 기억 못할 것 같아 이런 글이에요 왜 안 울어 안 봤죠 매일 신경수책이나 보고 있지 쓸데없는 것들을 그 속에 서 있어야 되는데 매번 그 갈등 때문에 다 죽어 나갈 거예요 그 칼날에서 비상공복이 있을 때 그렇게 쓴 거예요 칼날 쓸 때도 뭐를 더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주를 했어요 동영상 찍잖아 동영상 찍은 거예요 여러분 말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얘기를 또 할까 아이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발 귀찮아 이런 얘기 했던 얘기 또 하면 잔소리라고 잔소리는 안 해요 그렇게 주제넘지 않아 남들이 싫어하는 얘기 많이 안 해 이 정도면 된 거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사회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 잘해야 된다고 저는 사실 이 책 쓰면서 얘기해요 한국에 인문학자 몇 명 있다고 생각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누가 누가 정면으로 부딪혀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롤랑바르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청계곡은 아까 읽는다고 했잖아 화나 그걸 또 라디칼하게 읽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우리의 삶 시어머니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 다 해결해야 돼 더 큰 문제들도 더 많아 그걸 해결해야죠 거기에 싸워야지 직면해야지 비상금국인 사실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마지막 예정이에요 마지막 예정 안 해요 이제 이거 비슷한 거 또 쓸 것 같아 제 책 보시면 알죠 반복 안 해 다음 책은 수학 철학에 대한 거를 쓸 거예요 반복 안 해요 미친놈 아니에요 내가 장사친가 우리의 그 문제라고 이명준 구해내요 빨리 나 혼자 어떻게 구해 그거를 자안이 운이 이루고들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명준의 후회라고 봐요 여기 왔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하지 딴 곳에 가면 딴 곳에 가면 강신지를 좋아한다 김우지를 좋아하는데 말을 못하고 홍길동 저처럼 살 사람들이야 여러분들도 다 이명준이라 이 사람들이 없어야 돼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인데 모든 이념보다 인간의 삶이 우선이라는 걸 알아야 인문주의자예요 종교를 위해 희생해서 죽는 것도 종교주의이듯이 이념에 의해서 죽는 것도 이념이라고 중국 철학에서 양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하가 어떻게 평화로울까를 물어봤을 때 양주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천하를 위해서 털 하나를 뽑으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고 해도 털을 안 뽑아야지 된다 자기 몸만 아끼자 그냥 뭔 말인지 아세요? 나 하나 희생하면 좋다 햇소리 하지 말아요 군대도 안 가면 돼 왜 가 군대를요 누구 죽이려고 털 하나 안 뽑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는 우주처럼 중요하다 동학에서 얘기했잖아 인내천이라고 나는 하늘이다 내 털을 왜 뽑아요 내가 우주보다 더 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린 간신히 민주주의가 가능할 거예요 그거 못하고 있잖아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갑갑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많이 여기 계신 분 지금 갔잖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럴 용기들이 있을까 리콜을 시킬 수 있을까 리콜을 시키려고 가면 도로교통법이 막을 거고 차벽이 막을 텐데 그걸 어찌 두를까 이들이 그 용기가 있을까 어찌할까 또 절망하고 올까 누군가 차를 안 세우면 그때 가서 집회하겠노라고 시위 허가제니 시위 허가를 받으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면 시위를 안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 허가를 받아 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미쳤어요? 민주주의에 사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 허가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병신들이죠 다 그런데 이런 법들을 만든 새끼가 다 국회의원들이라고 집시법들을 통과시킨 새끼들이 대통령 근처에서 시위도 못하게 하는 법률을 집시법을 통과시켰고 국회의사당에서는 하지도 못해 그럼 누구한테 하냐고 지리산 대청북에서 할까요 시위를? 그들한테 해야 되잖아 그들이 우리 삶을 자지우지하니까 어찌할 거예요 그래 그 법을 어떻게 통과할 거야 경찰차도 있고 바리케이트도 있다 법도 있다 그걸 간신히 통과해야지 간신히 통과해야지 그네 언니가 듣는다 그게 우리의 민주주의예요 또 대표를 뽑는다고 또 지랄들을 해 여러분과 무관한 법들을 막 통과시킬 텐데 테러 방지법 인정한 사람 있어요 여기서? 헌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든 적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왜 그걸 생각을 안 해? 민주주의에서 하는 제스처만 하면서 살면서 뭘 자랑들을 해요 그렇게 깨알처럼 쪼개져서 힘도 없고 우리 한 번 모이게 되면 저 새끼들 한 명도 안 돼요 기득권자들 삼성노동자가 다 단결을 해봐 이거니 하나 왜 제거 못해? 안 된다 안 된다 방법 가르쳐줬잖아요 철학자가 가르쳐줬잖아 유대하라 연대하라 자기 이익 생각하지 마라 더 많은 이익 얻으려고 권력자한테 붙지 마라 얘기했잖아 그럼 다 죽는다 당신이 지금 이겨도 당신 자식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안 죽게 만들어야지 최악이라도 노숙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어른의 도리가 그거지 내 아이한테는 자살 안 하는 데를 만들어야지 내 아이는 서울대 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야 손주도 갈까? 증손자도 갈까? 화무시비롱이에요 왜 이렇게 안목들이 없어 나 죽어도 애가 졸나게 갱을러해도 자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가야 어른이지 지들만 자살려고 대량 난감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가 안되고 연대가 안되는 거예요 비상경북에 쓴다고 계속 이리 하자고 좋은 얘기로 들리죠 아프게 쓴 거예요 답답하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뒤쪽에 그것도 쓴 거예요 리막스도 이리 했으면 좋겠다 이리 하면 방법이 있어요 절망하지 맙시다 이리 해야지 당당해져요 막 고민한 거예요 글 쓰면서 그런 친절한 얘기까지 그래서 하면서 그랬어요 하면서 시바 이거 마지막 친절이다 다음에 내가 글 썼을 때는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라는 책을 쓸 거다 그 생각이 들어 이게까지 다야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전 가급적 진짜로 쓰거든요 이렇게 썼어요 머린말을 육성으로 읽어드리고 질문 그만 받을게요 흥분했어 이거 다 부셨어 시바 이거 어떡하지 기본집이 뭐라고 그랬는데 단제 신채호는 말한다 수양자들이 깊은 산 후미진 곳이나 시골의 농장으로 가서 청정하게 심신을 수양해도 하루아침에 다시 어지러운 세상으로 나오면 청정한 마음이 흩어져 어지러운 세상에 빛에 물이 든다면 수양했다는 이득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재대된 수양은 산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서 하는 것이며 청정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멋진 말이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철학자가 속세에 대해 그것도 속세에 가장 추악한 면을 들추는 글을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자유와 사랑을 노래하는 인문주의자이자 만사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철학자가 있을 곳은 우리 이웃들이 분투하며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다 먼 옛날 원효는 서라벌 거리로 왜 나간 것일까 니체이 짜라투스트라는 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들어간 것일까 서라벌에서 원효는 무엇을 노래했을까 도시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어떤 설교를 했을까 그리고 만주에서 신채우는 어떤 칼남을 썼을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지 않으면 자신도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자각 사람들이 초인이 되지 않으면 자신도 초인이 될 수 없다는 자각 세상이 청정하지 않으면 자신도 청정할 수 없다는 자각은 있었을 것이다 아니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지 않으면 절대 혼자서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 사람들이 모두 초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혼자서 초인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세상이 청정하지 않다면 절대 혼자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였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책을 원효 니체 신채우의 것에 견주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만큼 주제넘은 사람은 아니다 그냥 원효의 의지 니체의 의지 그리고 신채우의 의지를 닮으려고 했던 철학자 혹은 인문 저자가 있다고 해두자 정말 그런 의지로 이 책 상당히 읽기가 방대한 지금 이 책이 완성되었다 글을 쓰다가 힘들어질 때면 잠시 키보드를 멀리하고 깊은 밤에 산책을 나가곤 했다 그때마다 원효 니체 그리고 신채우가 보았던 밤하늘을 나도 보았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었다 혹여 읽는 사람들 중 이 책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모든 책은 그런 운명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그걸 감당하려고 세상에 나온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 책을 내보내는 나의 의지만은 조롱되지 않았으면 한다 아니 바란다 아니 소망한다 아니다 나의 의지마저 조롱되어도 좋다 하염없이 짓밟혀도 좋다 쓰레기통에 던져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품이 되어도 좋다 어지러운 세상의 탁한 빛이 제거된다면 그래서 헬 주손이란 냉소가 사라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좋다 왜 그리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냐고 힐란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세상의 탁한 빛을 두 눈 부릅뜨고 보려는 건 내가 아직 밝은 빛이 나는 세상을 꿈꾸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니 건강한 몸을 꿈꾸는 사람만이 종합 검진으로라도 질병의 검은 면을 응시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다 하긴 그렇지 않은가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건강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회가 탁하다는 걸 알아야 우리는 사회를 밖에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야만 한다는 보조국사 진울의 가르침에 한 가지 탄서가 더 붙어야 한다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고 이 책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마지막이므로 그래서 사주를 한 거예요 철학 대 철학 쓰면서 여기서 하는 건 나한테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 그런데도 그러는 거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오늘이 사실 마지막이라 저한테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넘겨진 거예요 이제 이 몫은 독자들의 몫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할 만큼 했고 총선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에요 이 책 나오고 뉴스를 안 봤어 하나도 안 봐 똑같아요 제 눈에는 하는 것들이 또 속아 또 속아 똑같은 반복이야 패턴 짜증난다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인문주의의 편을 들거나 훼손되거나 인간의 가치가 자본이 인간의 가치가 자본보다 더 높아지는 시대가 오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는 많은 것들 더더군다나 기득권자들 아버지가 친일파고 아버지가 유신 독재인 사람이 아직도 판을 치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두 조건이 결합되면 제기랄 너무 힘들다 내가 여기서 썼잖아요 제발 효도 좀 하자고 그래 언니는 아버지를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경제개발했다고 친일파들도 그렇게 하는데 시발 우리는 효도도 못해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하는데 칼나미 하나 쓴 거예요 제발 우리도 효도 좀 하자 지금 트렌드가 효도 같다 웃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냉소예요 제가 보내는 자기 아버지 졸나게 고생하고 사할림 가서 고생했는데 지랄들을 한다 국정교과서가 필요한 등본 개소리들이에요 의미 없다 이거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 삐딱선을 타면 왜 이렇게 저렇게 보냐고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 맞는 것만 써요 철학자는 그런 사람이야 쓸 때 그냥 막 내깔리는 것 같아요 칼나미 썼었던 걸 다시 글로 다듬은 거야 어떻게 썼겠어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저항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일단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보다가 딱 보면 알아요 내가 왜 이 고민을 했는지 우스갯소리 같았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느끼고 어떤 때는 장난삼아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나 아픈 얘기다라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 내가 우스갯소리라고 한 부분은 너무나 아픈 얘기라고 우스갯소리로 쓴 거야 내가 너무나 진지하게 쓴 거는 여러분이 감당할 것 같아서 진지하게 쓰는 거야 너무 아픈 얘기는 쉽겠어요 저는 너무 가벼운 얘기들 봄날 산보 가듯이 그게 저자니까 혹여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하면 멀리할까 봐 나의 질병을 찍은 엑스레이를 멀리하듯이 우리 어미처럼 질병이 발견되었다가 될까 봐 종합검진을 안 받는 사람처럼 너무 그러면 우리 사회를 응시 안 할까 봐 그게 무서운 거야 그리했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긴 한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문주의자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인간 개개인보다 위대하지 않아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종교도 인간보다 위대하지 않아 인간이 있어서 종교가 있어요 종교를 없애는 방법은 인간이 다 죽으면 돼 다 죽이면 다람쥐들이 교회 갈 리 없어 누누 얘기했잖아 인간이에요 인간 인문주의자 인간에서 출발해서 인간으로 간다고 인간이 사고칠 수 있어 우리가 고칠 거야 독재자가 고쳐주지 않아 우린 배울 거예요 우린 학습하는 존재니까 에이 그러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지 이런 얘기 필요 없어 내가 해볼 거야 어머니가 낙스니 먹지 마라 우린 먹을 거예요 먹고 배울 거야 낙스 먹으면 졸라게 아프구나 그리 배울 거예요 우린 인간이니까 부모가 사랑한 건 나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또 사랑을 시작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건 자식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면 새로 다 겪어야 되니까 그걸 봐줘야 되니까 그게 인문주의자니까 봐줘야 돼요 그걸 못하게 하거나 억압하거나 에이 우리를 위해 선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개소리예요 뭔 소리야 내가 결정할 거야 그 중국집 맛없다라는 건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우리 입맛은 유사해서 제가 맛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맛있다고 그럴 거야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안 가본 사람은 얘기해요 강신주만 혼자 맛있다고 그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바보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책을 받겠어 책도 쓰고 다상담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웃들을 만나는데 제가 제가 맛있다 그러면 되게 맛있어 제가 뭘 공격하면 되게 맛있어 삐딱선은 타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러자 저 인간 괜찮은 인간이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살아보자 조금만 조금만 안 살아도 돼요 자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들 고마운 사람들이야 지금 이 시간에 강신주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들이야 물론 알아요 여러분들의 음흉한 동기는 지금 가봤자 애매하다 버스 다닐 때까지 해야 됐는데 뭐 이럴 수도 있어 어쨌든 오늘은 아주 짧지만 4주의 기간을 마무리한 거예요 전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글쟁이에요 비상경국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현 정권의 문제 자본주의 문제 썼다고 빨갱이 책 같은 걸 쓴 거예요 안마디로 지금 현 정부가 보면 김일성 만세라는 시 다시 인용했다고 색깔론의 이기는 방법 이거를 썼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거리낌도 저는 저자가 글이 썼다 여러분들은 어찌할 건데 아까 어떤 분 있잖아요 녹색당인데 녹색당이 뭐 숨기고 있는 사람 왜 대량 난감이야 정직합시다 제가 오늘 계속 강조드렸던 건 그거야 매사에 정직합시다 친구 따라서 시위 현장 가지 맙시다 아주 아프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억울하면 갑시다 가면 풀리니까 친구 따라 의무적으로 나는 진보적이다 이러지 맙시다 정직서부터 잡읍시다 때때로 가짜로 가니까 안 울렸는데 친구 따라 가니까 벙커의 식구니까 우르르 가니까 힘드니까 나중에는 안 가게 돼요 거기서 거짓이 생기는 것 같아 우린 다시 리셋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정직한 사회잖아 솔직한 사회잖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사회잖아 그쵸 거기서부터 출발합시다 김수용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쵸 혁명은 혁명에서부터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를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라니 어떻게가 나오면 되나 방법이 생긴다 이 여자를 이렇게 만난다 아니다 아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느냐 민주주의를 원하느냐 해서 방법은 나와 방법을 가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성복 시인이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해야지 사랑이다라는 거 아버지가 짜장면을 좋아하면 제사상에 짜장면을 올리는 게 사랑이지 홍동백수를 부수는 거예요 홍동백수를 올려야 이 방법이고 아버지에 대한 제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야 나는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사랑은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 방법을 해야 사랑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명절때마다 나 찾아오면 우리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그게 알잖아요 명절이라서 온 거야 결혼기념일이니까 남편이 식사한다 사랑해요 예비군 훈련 간 거지 방법을 가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4주 동안 했었던 얘기는 그런 얘기야 우리는 사랑하는가 공동체를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어떻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론을 만들면 될 것 같아 그건 다른 사람 문제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 그걸 어떻게 다담을까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만들면 강신주는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 그 방법을 따를 거야 여러분이 합의를 보면 하지만 만약에 정신이 왜곡됐다면 저는 또 비판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민주주의는 중요하니까 김수영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육법전서와 혁명 4.19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모습 때문에 기성 육법전서를 기준으로 하고 혁명을 바라보는 자는 바보다 혁명이란 방법부터가 혁명적이어야 할 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 불쌍한 백성들아 불쌍한 것들은 그대들 뿐이다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는 그대들 뿐이다 최소한 도로 자유동이 감행한 정도의 불법을 혁명정부가 구육법전서를 떠나서 합법적으로 불법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혁명을 불쌍한 것은 이래저래 그대들 뿐이다 그놈들이 배불리 먹고 있을 때도 고생하는 것은 그대들이고 이렇게 돼요 제가 얘기했죠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이 공동체를 위한 거라면 수단과 방법은 우리가 정한다고 일제시대에 단지 신촌가 얘기를 했잖아요 독립을 가져오고 그게 억압받는 사람이 정당하면 위조집회도 만드는 거야 왜 그들이 만든 수단과 절차를 따져요 여러분들이 그거 따지면 끝나는 건데 방법부터가 혁명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시위 집시법 때문에 시위 허가제나 하니까 시위 신고나 하고 있고 지랄들을 해요 병신들 그거 자체가 이미 포기한 건데 여러분들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옛날에 그랬잖아 일본이 통치하지 말고 미국이 통치하면 좋겠다고 심지어 무슨 운동을 하는데 자치권을 달다고 일본한테 뭔 개수작이에요 개새끼가 그 이승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최근 생긴다고 이승만을 찬양하면 4.19를 부정해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 그냥 국불에 단지 신촌가 그거 보고 임시정부에 가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개수작이가 다 있어 왜 일본한테 자치권을 얻어 자치권을 주면 자치권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 왜 몰라 지금도 똑같은 거야 집시법이 마련됐다고 정부에서 마련됐는데 그걸 따른다 그리고 공동체의 규칙 민주주의의 원칙을 포기해요 허가 안 했다고 젠장할 끝난 거지 김수영이 얘기하잖아요 4.19 혁명 직후에 자유당이 했었던 것처럼 합법적으로 불법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혁명을 기존 절차에 따라 한다 이게 무슨 개수작이냐 이런 거야 핵심은 뭔지 아세요 자유당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승만이 만든 방공법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그때 김일성 만세라는 시를 쓰는 거예요 자유당 정부 민주당 정부에 무슨 자유가 있느냐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이런 거야 김일성 만세는 그때 쓰여져요 똑같지 않느냐 뭐가 달라졌느냐 또 역시 이명준 같은 사람 인간을 품는 사람들은 자익이라고 보는 사람들 또 속출할 거다 그런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합법적이죠 젠틀하시죠 국가가 전하는 절차를 지키시죠 지키세요 안 되니까 그 절차는 안 되도록 만든 절차니까 어떻게 해요 글쎄요 사랑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를 얘기하지 제가 정치학을 하거나 정치철학을 했거나 제 혼자 보관으로는 얘기를 해드릴 거야 근데 저는 철학자예요 인문학자 저는 그것만 얘기한다고 이렇게 물어봅시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행복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몫이다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지 노력할 거야 실패하더라도 사랑을 하니 방법은 수정될 거예요 그리 갑시다 방법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고 절차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의 목적은 숭고해요 우리는 IS는 아니에요 누군가를 죽이잖아 우리가 누굴 죽이나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누구를 죽일까 인간의 자유와 사랑을 긍정하는 우리가 어떤 수단을 못 채할까 그러나 그 수단이 말이죠 우리가 아닌 기득권 세력들이 국회의원 나올 수 있는 그 새끼들이 우리가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법을 정하고 법은 충청충충충이 쌓이고 아쉬우면 소송 걸어 이 조건에 우리가 던져져 있을 때 우리가 유신시대가 아니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제가 첫날에 읽어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뜨겁게 유신헌법 비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드린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유신헌법에 살고 있다면 투표하는 걸로만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했다고 자위할 거예요 유신헌법에서 벗어났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어느 때나 선거 때를 떠나서 매 순간 우리로부터 나와야 돼 헌법은 그리 얘기해요 그래서 유신헌법이 없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그 대표자 투표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게 유신헌법 전문의 지금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집시법? 도로교통법이요? 모르겠다 우리가 얼마만큼 후손들한테 좋은 사회를 넘겨줄 의지가 있는지 지금 이만큼이면 살만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더 불안해 준표용 이런 사람은 괜찮아 나쁜 놈이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 그 이유를 배반성 머릿속엔 진본데 실질적으로 탐욕스럽고 이 사람들을 어찌할까 이들을 다 이들이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까 살만큼 살았잖아요 저 내년 되면 50이에요 죽어 몇 권 책 쓰면 저분처럼 소변도 잘 커트한데 조짐이 몸에서 팍팍 와 제가 뭐 하겠어요 글 좀 쓰는 거 비상경고기는 글에 쓰여진 거예요 마지막 힘 있을 때 써야 된다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지 인문학 책에 이상한 책이 막 나오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신채호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제가 봤을 때 더 깝깝한 시대인데 사람들 막 자살하고 있고 OECD 국가 1이고 저는 너무 아파요 그게 그래서 여기 벙커가 이사를 왔잖아요 겸사겸사 여기도 이제 어준씨도 도와주고 좋은 사람이잖아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준씨의 가장 큰 매력은 정직해서 좋아 홍준표도 좋아해요 그래서 홍준표 좋아하는 이유는 홍준표가 생계형 정치가라서 그래 그게 솔직해서 살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그런 걸 좋아한다고 생계형인데 국가를 위한다 이런 사람은 싫어해요 어준씨의 매력은 제가 봤을때 캐릭터 중에서 정직한 사람이야 너무 좋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 많이 없거든 그래서 겸사겸사 이것도 있고 독력에서 이 책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동영상에 있잖아요 이거 못 본 사람들이 좀 많이 받아서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가 뭔지 선거 끝나고 이리저리 넘어가고 북한과의 대립도 없어질 거예요 선거 끝나고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머 투표 끝났네 저 새끼들은 알아서 하겠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투표하는 건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 중에 100분의 1도 안 된다 100분의 1을 했다고 100분의 99를 했다고 자유하지 말 것 감시하고요 욕하고요 우리 눈치 보게 만듭시다 모든 국회의원 입후보자 된 사람들 번호 다 따서 계속 아침에 카톡 날려요 자동으로 세 번째 공약 좀 하고 계세요 라고 그거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봐요 그럼 다음 공천 땐 시발 더러워서 국회의원 못하겠다 이런 놈들이 나와야 되니까 내가 저들을 품겠다 우리가 방조한 거 아닌가 어쩔 수 없잖아 거기서부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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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하지 말고 그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 갔으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다시 우리 시산 이웃을 보는 날을 좀 만들어주세요 왜 안 보는지 아세요? 뻥 나니까 디테일은 변했지만 구조는 똑같은 사건들 화나요 막 화가 날까 봐 안 보는 거야 그래서 많이 보는 거는 EPL 프로축구 그나마 스포츠는 정당하니까 심판도 있는 것 같고 오심도 있지만 그 부분 편해 조금 최소한 그 정도만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쵸? 그래요 공정하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책 사인 받으실 분 몇 명 없구나 일단은 담배를 하나 피고 나서 사인을 하고 지금 몇 시예요? 3시 40분이면 할 만큼 했어요? 4시서부터 대중교통 수사에 다녀 직장 가실 사람 가시고 집에 갈 사람 가시고 담배를 피고 와서 여기서 사인을 할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고생하셨어요 이 강의는 펑커원 어플에서 동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펑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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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커원